날이 더워 저 눈에 뵙는 걸 난이 저렴한 문제일까 넌 아직 뵙던 걸 날이 더워 깊은 산자리 귀여워 난이도 잘까 난이도 잘까 다운 어 그냥 행동하다 표현돼 오늘 팬사이드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라마 촬영이 바로 이제 넘어가야 돼서 어린 띠?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봤을 땐 미안한데 아무튼 또 멋진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빨리 식사하세요 오빠두요 네 여러분 빨리 나가서 식사하시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냐고요? 그럼 일단 끝나고 전할게요 끝나고 뭘 먹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날려! 어 그런 말 그만하세요 불교가 굉장히 높은 자 네 또 뭐 말씀 네? 지금 보자 가야 돼요 몇 시에 촬영하다고? 몇 시? 몇 시? 아 오 전문적이네요 안 알려져요 그럼 지금 뭐 다음 주에 찍냐고요? 아 그럼요 맨날 찍죠 이것저것 계속 찍죠 설날에도 찍죠 단일단 하시겠죠? 요새는 안 쉬어주면 큰일 나요 어 말투로 외롭고 세븐갈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되게 뭔가 부끄럽네요 도연이 복장으로 왔는데 예 별걸 아닌데 과거에서 홈ють 과거ment 많이 남ング 네 아쉬워요? 안하무세요? 네? 교복있냐고요? 그... 못있네요 지금 이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도 어제 잠을 잘 못잤어요 펜사일을 하다보면 늘 떨리거든요 떨리고 어떻게 해야 뭔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지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는데 투패발동 할때는 멤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옆에서 맞잡을 치면서 하기애애하게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혼자다 보니까 늘 떨고 부끄럽고 그런게 많은거 같아요 저는 최근에 시사집같은데 가도 10년전에 아직도 떨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윙크한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알아서 된거에요 작은 눈에서 윙크한다고 노력은 한건 아닐까 자유스럽게 나오고 윙크라고 생각해주시죠 이거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코스 표정이 뭐예요? 하... 하... 하니꽃대 같은데? 하니꽃대 하니꽃대 하...근데 진짜 이 옷이 지금 도양이 목적으로 이러던들 더 섹시할거 같아요 하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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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펫사이너 때 또 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때도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펫사이너 몇 번 남았어요 펫사이너 몇 번 남았냐고요? 글쎄요 그게 알려주면 좋아요 아니면 좋아요 객관적으로 어디에 적응지 글쎄요 준비를 하신다 글쎄요 글쎄요 너무 준비를 하면 제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서 잘 뭐 이건 바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자주 만나보고 싶을 뿐이고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런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라면 이미 정해져 있겠지 안 할 거라면 하지 않겠지 그냥 갑자기 봉지 뜨면 봉은 안 뜨면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많이 만났을 때 기대가 생겼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음 너무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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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기 싫은데 네 네 맞아요 어르신이 저녁으로 변호사를 하는 말인 네 뭐를 해달라고요 네 저 노래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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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아직 변호산되어 여러분 아 아 뭐 아직 변호사 아닌데 이준호인데 이준호 여기 오목조목 따지게 부르시면 제가 할말이 없지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동? 집에 와서 오동한 신유를 부르시면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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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좀 참아 조금만 지나는 모든게 다 끝나 다 알아 걷잡을 수 없이 날 원하고 있던 걸 첫번에 이뤄만 된다 너 예 까지 하겠습니다 몸은 안 부르세요 일단 한번 지심으로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괜찮은 시간이었나요? 재미있는 시간이었나요? 저도 진짜 여러분 노래 많이 맞아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깔끔하고 행복하고 아주 즐거우고 ㅋㅋㅋㅋ bright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들으니까 진짜 힘이 나오고 안그래도 저도 이제 정말 こんな 힘들긴 한데 아니 뭐 정신적은 안하고 그냥 살짝 피곤하다 이런 정도죠 아무튼 뭐 걱정할 만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힘나니까 또 열심히 촬영하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뵈어 네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인데 반응 좀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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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감사합니다 그럼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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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ble Hana 지금 내가 에조 다시